사우로파가낙스 막시무스 만약에 육식공룡이 사람을 공략한다면 대부분 겁을 먹거나 도망을 가겠죠 아크 무서워 공룡이 나타났죠 에이 지루 어서 도망가자 나도 무서워 그런데 여기 사람이 소화기 공격에 정신을 못 차린 공룡이 있었으니 1억 5천만 년 전 북아메리카에 서식했었던 알로사우루스가 육식공룡을 데려왔습니다 리버에서 나온 사우로파가낙스 마피무스 와 이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우로파가낙스 No 어..드라게월드 공식 단편 영화 배틀의 빅록에 보면 음..나스케라톱스랑 알로사우루스가 육식공룡이 등장을 합니다 어.. 거기에 캠핑을 나왔던 가족한테 이 육식공룡이 공격을 하는데 그때 사람이 기질을 발휘해서 소화기 공격으로 동룡 얼굴 허옇게 떠버리게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친구 얼굴 허옇게 떠버린 바로 그 친구가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어디다 또 요승이가 얼마나 멋있는지 리뷰 시작 리뷰에서 나온 사로파가낙스, 마시무스, 노토리우스 빛, 정글 색상 이 친구는 세 가지 컬러 버전으로 나왔는데 배드랜드라고 해서 악지형, 악지형 보라색 색상 두 번째는 제가 가져온 이 정글, 정글 색상 얼굴 허옇게 뜬 거 세 번째는 볼케닉 캐번이라고 해서 화산동굴, 붉은색 색상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고요. 이 친구 가격은 79,000원 정도 하고요. 뒷면을 보면 컬렉션 카탈로그라고 해서 그동안 낳았던 공룡 친구들이 있는데 유티라노스, 티라노사우루스 유태랍토루 상환IN 버чно 최고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QR코드 보면 리보 SNS에 접속할 수 있는데 스밀로던 타이거 버전? 호랭이 도색버전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한번 까볼게요. 첫 번째로 여기 엽서 그림 카드 같은 게 있습니다. 사우로파감스 마시무스 여기 얼굴뼈 화소 몸통 몸통 파실 이 친구 랜스 길이는 13에서 14미터? 그리고 서식했던 지역 북아메리카 카드가 있고요 꼬리 멍텅 조립을 조립 해보겠습니다 이 엉덩이 부분에 잘 안 들어가네 완성! 오로사우루 파가낙스를 한번 자세하게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들은 알로사우루스과라서 알로사우루스랑 사우루 파가낙스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오!!!! 이 눈 위쪽에 튀어나온 뿔 같은 부분이 눈 위쪽에 요 뿔 같은 부분 상점! 특징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컬러는 정글 색상이라서 그린색 그린색인데 얼굴 부분은 하얀색 하얀색으로 떠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소아기 소아기의 얼굴 분말을 맞아서 얼굴이 마라적으로 떠 버리기가 Abdjon같은 장면이 있어요 상당히 재밌죠? 뚜룬 앞모습 그렇죠 이렇게 윗부분 이렇게 벌려지고 표현줬습니다 그리고 앞다리 뚜룬 이렇게 팔 부착이 되고요 위아래로 모두 가동이 됩니다 발톱 3개 뚜룬 옆모습 친구 사이즈가 거의 41cm 이 정도 되고요 뚜룬 실제로 티라노사우루스랑 얼추 사이즈가 비슷한데 비교하면 이런 정도 이 정도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어? 아 뒤쪽 꼬리 부분은 이렇게 줄무늬 줄무늬 패턴 도색이 되어있고요 뚜룬 왼 모습 뚜룬 뱃쪽 자 가슴이 피부 패턴 보십시오 뱃쪽 피부 표현을 보자면 예전 리본 카스타우루스 이쪽 뱃쪽 패턴 이렇게 약간 단순하잖아요 확실히 퀄리티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쵸잉? 와우 사실 사우루 파가낙스 공룡 피규어는 콜렉터에서 나왔던 친구인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겁니까? 우리 사우루 파가낙스 마크핏 무스 이 친구가 나온 영상을 리뷰하자면 첫 번째 비비슈 다큐멘터리 플레디 다이노소어의 알로사우루스가 사냥한 고기를 먹으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우루 파가낙스가 그 먹이를 노리고 등장을 하는데 알로야 그 고기 좀 놔 줘라 응? 아주 치사하게 그 먹이를 뺏어먹는 사우루 파가낙스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에이 남몬스 남몬스 치사해 치사해 그거 뺏어댔스니까 자기가 사냥을 해야지 뺏어댔스 그리고 두 번째 고대 왕자 공룡킹이라고 하는 카드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우루 파가낙스가 입에서 화염을 내뿜는 그런 등장 씬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나오고 세 번째 히히튜브의 내맘낼 공룡백카드만들이 거기에서 사우루 파가낙스를 제가 만들기를 했었잖아요 음 제가 만들었던 사우루 파가낙스 마키무스 이 친구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거든요 어? 왜 감옥에 갇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 서로 인사해 안녕하세요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싸우루 파가났스 마키무스 이 친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장식장 어디다 둬야 될까요? 장식장에 두기에는 아 자리가 없고 짠이 너무 지저분하겅 아 아 여기 생가치로 여기 여기에 두면 어울리겠다 다시 콩룡이 있다 콩룡이 어디 잡아먹을냐고 아 진호 어쩔 수 없다 어 우리에 살을 주자 육참 골단 정말로 착한 아이들이구나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 와우 그 유명한 호케모팡이 하쿠 여기 팔이 없는데 어떻게 먹는지? 너무 슬퍼 너무 슬퍼 내가 먹어야 돼 막장 드라마 끝 마워 두번째 두번째 다음 보내